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다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 나누기 2인데 이것은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